이거 나 지금 핑크코인 하나씩 모으는 것 같다? 오마이갓 어우야야 그쵸? 그쵸? 오케이 하나 찬거야 다시 세이브 된거에요 된거 맞을거야 얘는 보니까 때리면 이게 나뉘는 것 같은데 뭐야 피했어? 근데 저 뭐야 야 뭐야 나 때린 적이 없는데? 돌아오는 거에 맞은 거야 설마? 돌아오는 걸로 마실 수 있나 보다 저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쟤를 끝내야겠죠? 어 야 느려져 뭐야 아우 안맞네 일로 와주길 바랬는데 아우 진짜 어 뭐야 이게 딱 방향이 여덟 방향바로 밖에 안나가니까 어렵다 제가 원하는 데를 안가요 아 그러네 이 돌아오는 걸로 마실 수 있네 진짜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아냈구요 어 이거 쟤가 점프해가지고 피한거야? 잠깐만 야 나 갇히고 있어 아 이거 자꾸 C랑 X랑 헷갈리네 이거 아 왜 앞으로 굴러 아 왜 앞으로 굴러 나 베인 아니에요 어 끝났어 끝났어 쟤 한 대 맞추면돼 이제 아 아우 야 얘 되게 못 움직인다 쟤 가까이 가서 끝내야겠는데 돌아오는 걸로 마쳐 아우 안맞았어 죽어 아 제발 너무 매섭게 따라온다 얘들아 그만 따라와 아 젠장 아 아 그지 같아 택 와 씨 아 진짜 오록을 노려 아 죽겠네 진짜 아 좀 맞아주지 아 진짜 최대한 가까이서 그냥 가도 맞춰야되나 아 제가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나이스 나이스 어렵다 진짜 이게 지금 튜토리얼이라는 거 같은데 상당히 빡세 이거는 타이탄 소울즈라는 게임 이거 스킵 없냐 하늘에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